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이거는 유대인을 전멸시키기 위한 독일 히틀러 여러분들 히틀러 정권이 추진했던 파이널 솔루션 최종 해결책과 같은 그런 정책인 거죠.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에서 브레이크를 못 걸게 되면 일반 투표자들은 그냥 덜너리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종식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더블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고 선거 결과는 어떤 선거든 어떤 선거구든 간에 결국은 선관위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더블당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선관위가 만드는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최종 해결책이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럽 내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저 전멸시켜야겠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여러분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5,600만 명 정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번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는 최종 해결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2017년 대선 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까지 실시가 됐던 일곱 번의 공직선거에서 남조선 선관위는 상대방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훔쳐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실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그런 방법을 도입한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한 표도 땅에 때리지 않고 전부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수나 실패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시운전하는 선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압승했고 그 이후에 윤석열과 김기현이 입을 다물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야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를 거친 그때 2024년도 4월 11일 총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거의 여러분도 판박이처럼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제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 익숙한 분도 계시지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서 보궐선거는 곧바로 최종 해결책 파이널 솔루션입니다. 2024년 총선에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10월 11일에 실시됐던 강서 보궐선거가 가진 엄청난 의미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전멸 계획인 최종 해결책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 처음 선을 보인 신종 사전투표 조작습법은 더블당에게 압승을 낳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일단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선관위가 발표하고 여기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들 전부 더블당에게 몰아주는 방법은 안전하고 확실한 사전투표 조작법이자 선거압승법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면 강서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7.49%를 올렸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15.43%인데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사전투표율은 22.9%로 부풀린 다음 여기에서 확보된 3만 7,473표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는 7만 7,242명인데 그것을 11만 4,715명으로 늘린 겁니다. 방법은 선관위만 접근할 수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명부인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하고 가짜 사전투표자들을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 전부 더블당 후보의 거소투표 득표수와 20개 동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집어넣어서 압승한 선거가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주무른 자들은 더블당 후보가 얻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만큼을 더해준 다음에 이를 선관위 발표 더블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율이 얼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의 10%이든 15%이든 20%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율입니다. 강서 보궐선거처럼 7.5% 부풀리기를 하면 2024년 총선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짜 사전투표에서는 329만 표입니다. 이것을 전국의 선거구마다 골고루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경합지역에는 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블당이 216석까지 차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사전투표를 하든 당일투표를 하든 변함없는 것은 선거 사기 세력들이 329만 표를 더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에게 더블당 후보에게. 좀 그것을 줄여가지고 5% 사전투표 부풀리기. 약 220만 표만 확보하더라도 개헌선과 탄핵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7.5% 이상도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습니다. 저는 2024년도 4월 총선에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7.5% 이상 조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무튼 결정권은 선거를 주무른 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하에 치료해준 모든 선거는 더블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일당 지배체제에 살아가는 날이 성큼 다가온 시험입니다.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채 선관위가 마음대로 위조 변조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하에서는 선거 결과는 주무른 자들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우리한테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의 이름 체제의 생명줄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사건인 겁니다. 이번에 도입된 신종사기수법은 앞으로 영원히 사용될 겁니다. 브레이크를 못 걸면은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인하가 완전히 그냥 망한 겁니다. 선거에 관한 선거에 관해서 망했다는 것은 그냥 국민들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나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계급인 겁니다. 김정은이 혼자서 여러분들 통치를 하지만 대한민국은 선거를 장악한 정치 세력들이 뭐죠? 김정은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를 대통령께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탄핵이 두려워서 뭐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가설도 채워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작성한 것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딱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에 가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이 10%든 15%든 25%든 전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거 사물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사전투표율을 몇 퍼센트로 부풀릴 거냐.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처럼 7.50%만 여러분 부풀리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런 강풍이부나 허리퀸이치나 관계없이 329만 표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의 329만 표를 전산조작에 의해서 필요만큼 뭡니까? 경합지역에 다 쑤셔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블당 천하가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 투표율이 15% 사전투표율 부풀리가 7.5% 이번에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22.50%의 역대 사전투표율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총선보다 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0년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전투표 부풀리기를 7.5%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올릴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329만 표가 최소치로 보는 겁니다. 제 이하 전문가는 329만 표 정도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329만 표다 더 많이 조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거짓말로 이야기하거나 정치에 입신하기 위해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이나 촉이나 경험이나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노 이렇게 조갑재홍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은밀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기반을 두고 일정한 가정에 따라서 이렇게 착하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최소 사전투표율을 7.50%를 부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7.50%는 329만 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조금 더 무리했으면 뭐죠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그 교훈이 선거 사기 세력들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는 윤석열 대선 선공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종 사기 수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냥 아무도 사전투표의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뻥튀게 해 가지고 그냥 나라를 그냥 팔아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야기죠. 선거 부정을 저지른 놈들이나 선거 부정을 듣는 놈들이 이완용이는 그래도 훨씬 더 양호한 인간이다는 겁니다. 멀쩡한 나라를 망가뜨리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나 선거 부정을 듣는 놈들은 치위 고하를 묶는 하고 이러면 이완용이다든 나쁜 놈들이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백성들을 여러분들 뭐죠 노예로 만드는 데 여러분들 부역하거나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뭐 아주 깨끗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죠 7.5%만 조작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찍소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다음에도 열심히 해서 뒤집을 수 있으나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피를 엄청나게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려도 권력을 이름 차지한 자들이 어떻게 뭡니까 총칼을 가지고 국민들을 제압하시고 피를 흘린다고 권력 내주겠습니까 안 내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있는데 저 양반이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납득이 안 되죠. 자식들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고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절대 이렇게 행동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하고 동갑내기고 그렇게 동시대로 살아왔지만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본인이 직접 그 경험을 못해보면 그렇게 처절하게 못 느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으면 도저히 목에 칼이 들어와더라도 이 문제를 다루죠. 왜 새끼들 문제뿐만 아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손자 손녀들이 노예로 사는 걸 생각하게 되면 그거를 할아버지 입장에서 뭡니까 배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뭡니까 그거를 저항해야 되지 그걸 그냥 너희 그냥 먹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전투표 조작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딱 조작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가 다 끝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딱 엉티기 이런 발표해 가지고 그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선자와 낙선자가 결정되고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하니까 이런 제야진문가 분석에 딱 들어가니까 7.49%를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율을 그리고 거기서 확보된 붉은색 37473표를 뭐죠 진교훈이 함께 다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한 표까지 찾아내지 않습니까 37472표를 진교훈이 함께 밀어주고 한 표는 통계수치를 먼저 맞추기 위해서 잘못 투입된 투표지에 한 표를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 가지고 동마다 그러면 얼마나 남조선 선관위가 표를 쑤셔뒀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남조선 선관위가 거소투표에 372표를 쑤셔넣어 줬고 염창동에서 뭐죠 염창동에서 2900표 등촌 1동에서 1730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다 덜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37000표 정도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진교훈이 진짜 받은 사전투표자수 만큼 뭐죠 선관위가 조작을 해 가지고 동별로 다 쑤셔넣어 준 겁니다. 염창동에 2900표 등촌 1동에 1730표 푸른색입니다. 등촌 2동에 1416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진짜 받은 거에다가 남조선 선관위가 쑤셔넣어 준 거를 더해 가지고 가짜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짜를 뭐죠 발표한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 데는 전산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면 규칙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역으로 다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수 조작 공장을 제야전문가가 다 발각을 해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당일 아침부터 시작해 그 다음날 모든 게 다 밝혀졌음 불구하고 이틀 동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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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현장을 찾아갈 때 다음에 너희들도 현장 잘 찾아가 김기현이 입 다물었습니다. 다 도둑놈들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제목을 참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하고 사기꾼들입니다. 선거를 훔친 자들도 도둑놈들이고 선거를 훔친 것을 인지한 상태도 듣는 놈들도 다 도둑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도둑놈 책이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둑놈들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또 총선 끝나고 되면 그냥 그걸로 생명주기 끝난 겁니다. 뭐 다음에 무슨 다음 없습니다. 이미 2024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천문학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을 대통령하고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입을 다물면서 그걸로 거의 생명 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뱀 아가리에 그냥 한 3분의 2가 들어간 겁니다. 총선까지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제가 아주 예의주시했습니다. 두 사람 김기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윤석열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상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부정선거 절대 다루지 않으니까 선거사기 세력 여러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임기관 또는 입을 절대 열지 않겠습니다. 그거 시그널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도덕질을 한 거죠.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냥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무관심하게 대하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마스 때문에 가자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마음 아프죠.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녁마다 꼭 여러분들 외신을 뒤져 가지고 트위트나 이런 데서 가자 소식을 보니까. 그러나 가자 시민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가자 시민의 다수가 하마스가 여러분들 다수당이 되는데 협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협력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자 시민들이 그냥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